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오늘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40개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4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우리나라 점수는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평가 항목 중 데이터 활용 정부 지원에서 1위, 접근성에서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